워타지 민호타자 그러보니까 나 민호를 안탔네 오늘 민호를 안탔네 이재경 6시에 가네 이재경 6시에 가 몇시간 있어? 5시간? 아 맞다 당연히 5시간이지 12시간 이번엔 야마토가 세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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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약하다고 내가 죽을지 안죽을지 그 문젠다네 구축은 또 한대밖에 없어 우린 파바로비야 도운단아 뭔데? 쟤는 50이야 50이야 야 쟤는 50위에 블랙젠드구리 내 하바로비야 철을 못해 왜? 아니 야 잠깐만 이게 이게 매직이냐? 아니 뭐 캡을 하게 해줘야지 캡을 못하게 해줬어 캡을 못하게 해줬어 캡을 못하게 해줬어 아 아니 여기서 하아바로비 유니콤이고 자식이고 지금 문제가 캡을 못한다니까 에픽센토라 너 왜 근데 내 계속 뒤에 붙어다니냐 왜 이렇게 내 뒤에 붙어다녀? 연막 쓸려고? 연막 쓸려고 같이 붙어다니는 거야? 지금? 어? 쟤 나왔다. 아닌가? 야 왜 맞았는데 맞았다는 표시가 안 떠요? 야 맞았는데 맞았다는 표시가 안 나? 못 가 이제. 가벼 죽어. 가면 죽어. 가면 뒤져. 아 그냥 기어링 할걸. 가면 죽어. 그냥 가도 죽을까? 아 레이더 차면 가자. 잠깐만. 쟤네 지금. 여긴 아직 안 들어왔잖아 쟤네. 어? 들어갔네. 하나 잡았고. 하나 잡았어. 여기 50이 남았다. 셋. 머리만 뒤밀고 있으면 일단 살긴 살아. 피탐 사라졌고. 야 대공 꺼. 대공 키고 있었어.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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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짜파이브 잡어 짜파이브 잡어 짜파이브 잡어 짜파이브부터 잡어 왜 내가 여기가 쾌굴해 땡큐 자고 아, 잠깐만. 뭐였냐, 저거? 넥춘이지? 넥춘이 지금 목방으로 들이대는 거야? 머리 피해야지, 저거. 우리 한대 맞으셨고 어! 야 나 왜 쏟냐? 야 저거 수리키 야 수리키 왜 썼어 야? 아니 내가 대각선 거리는 잘 못 맞춰 야 대각선을 못 맞춰요 야 난 깜짝이야 왜 이것들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대각선을 못 맞춰 어? 난 이게 제일 편해 나 이거에서 바꾼적 한번도 없어 여기서 바꾸면 실력 떨어져 안 돼 여기서 바꾸면 실력 떨어져 안 돼 환경 바뀌면 나 실력 떨어져 그 프로게이머 중에 누구야 그거 스타 프로게이머 중에 마우스 선 길이까지도 맞추는 사람 있는데 호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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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잖아 밤샌다고 했잖아 밤샌다고 했잖아 근데 안보네 끝 에이 3등 에픽센터 진짜 이거만 아니었어도